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예수님 찬미예수님 저는 캄보디아에서 성교사로 살면서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실이 없으면 고생해 교실을 지으면 됐고 아이들에게 밥이 필요하면 고생의 밥을 구해서 먹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문화였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그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지만 힌두 문화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힌두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과 달리 의리 문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도리만 다하고 살면 됩니다. 한국처럼 너를 위해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 너도 나한테 의리 같은 걸 지키겠지 하면 그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캄보디아는 의리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 문화에 맞춰 캄보디아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문화는 제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 나를 비우고 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서 바꾸면 되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변해서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것을 떠나 일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입니다. 너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즉 너가 나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바뀌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언정 나를 바꿀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너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친교는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가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변해서 적응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엄마와 아빠가, 아들과 딸이 내가 먼저 변해서 서로에게 적응한다면 가족 간의 친교가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내가 먼저 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먼저 변하기를 회피합니다. 그것은 곧 자기 죽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가 죽기 싫어서 너가 먼저 변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리를 모르는 캄보디아 문화에 적응하면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게 됐습니다. 의리를 모르는 문화인이 의리라는 기대를 적고 적응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우고 내가 먼저 변해 너에게 적응할 때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같은 현실인데 전과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 예수님 죽음과 부활 체험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함으로써 즉 죽음으로써 너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필리보와 야고보 사도 추기를 부활 시기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었던 사도들이었지만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후 다락방을 뛰쳐나와 복음을 외칩니다. 사도들은 부활 체험으로 죽음을 물리친 겁니다. 이러한 부활 체험을 전하고자 했던 필리보와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기쁜 체험이었기에 자신들의 목숨마저 바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변해 두 사도처럼 부활을 체험하는 간절한 부활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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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